서문 누스 오크라이나 전쟁 하나님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 마이어 젤렌스키의 마음을 만지시면 그분이 원하는 곳에 마음을 화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물의 흐름입니다. 하나님 영혼 때문에 평화를 위해 그들의 마음을 고수 주님은 자비를 가지고 그것은 땅의 끝에 싸움을 중지 당신입니다. 화를 깰 누가 창을 불어 당신입니다. 전쟁의 탱크를 불에 의해 소비 이 싸움을 그만두고 여러분이 모든 나라와 모든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임을 알려주십시오. 10편 46절 10받는 11 더 이상 영혼이 이 전쟁을 통해 죽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남자 여자 아이를 추구 누가 벽을 재기 누가 하나님 앞에 위반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찬성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영혼은 전멸되지 않습니다. 예스겔 22절 30절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는 벽을 재기하는 사람을 위해 그들 사이를 찾습니다. 나는 그것을 파괴하지 않도록 내 앞에 위반해서 나는 그것을 파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어떤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2022년 3월 6일 그레고리오 년의 이 금식을 시작하며 오후 11시 59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 싸움이 멈출 때까지 시작합니다. 빨리 건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자 그것을 그리고 매일 밤 그것을 깰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절 16절의 책이 예수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방법이 없는 길을 추적합니다. 따라서 바다에서 길을 만든 주님을 말하시며 거대한 바다에서 길을 가고 사람들이 누가복음 8절 24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성경구절을 기억합시다. 저는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다가와 그를 깨웠다. 마스터 주인 우리는 멸망 깨어난 그는 바람과 파도를 위협했고 그 파도는 짐정되었고 침착한 채 돌아왔다. 러시아와 오크라이나에서 하나님에 대해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800만 명이 목숨을 잃은 제1차 세계대전의 경우처럼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전염병의 반환의 결과로 생활 조건에서 악화를 야기,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의 구성에 깊은 변화를 경험, 그것의 성장은 만전서 이민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잔인하고 혐언할 수 없는 경제 위기. 제1차 세계대전의 즉각적인 원인은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의 왕위 계승자인 프란츠 페르디난드 대공의 암살이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했을 때 시작된 전쟁 4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독일은 1945년 5월 8일에 항복했다. 질문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인간의 생명을 잃고 영혼의 영원한 저주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설에서 여러 종교를 회상하면서 우크라이나를 해체하기 위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도록 밀어붙이는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군사력,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점진적이고 안전한 상륙이다. 무엇을 따를 것인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그만두시면 국가의 아버지 사도 두플레 가브리엘 샬롬샬롬